3월 16일 후쿠시마현 아이즈를 이틀 뒤인 28일에는 후쿠시마현 낙하돌이 하루 뒤인 19일에는 후쿠시마현 앞바다 나흘 뒤인 23일에는 이번에도 후쿠시마현 앞바다 하루 뒤인 24일에도 후쿠시마현 앞바다 이틀 뒤인 오늘 3월 26일 일요일 오전 8시 20분에도 후쿠시마현 입비다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3월 16일부터 오늘 3월 26일 오전 8시 20분까지 후쿠시마현 에서 10일 이상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 이번 지진들의 문제의 심각성은 이번 지진들의 진원지가 바로 도쿄 전력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남서쪽으로 약 80km 떨어진 지역으로 더욱 안좋은 시그널은 3월 16일 두 번의 진원의 깊이가 10km를 시작으로 하여 진원지의 진원의 깊이가 지하 10km에서 최대 70km의 천발지진들이라는 것입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이틀 전인 3월 9일 오전 11시 45분 일본 동북지역 도쿠지방 연안에서 동쪽으로 120마일 떨어진 해성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에 대한 일본 지진 전문가 들의 평가는 일본의 북동부는 천발 지진이 주로 일어나는 곳이며 큰 피해는 없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인 3월 11일에 규모 9.1의 강진이 발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일본 후쿠시마현의 천발 지진들의 연속 발생은 화산폭발 과도 연관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일본 화산폭발의 징후 중 하나가 바로 잦은 천발 지진의 발생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천발 지진은 지표면에서 70km 이하의 낮은 곳을 진앙으로 발생 하는 지진이며 이러한 낮은 깊이의 지진은 화산폭발의 징후로 간주되며 화산성 지진으로 불립니다. 이것은 결국 최근 후쿠시마현에서 최근 화산성 지진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도 금액을 같이하는 일이기에 그 심각성이 더욱 심한 것입니다. 최근 일본 나가노현과 후쿠시마 현의 화산들의 화산성 지진이 불안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훈마현과 나가노현의 경계에 있는 아사마산에서 화산성 지진이 증가 하면서 지진 전문가들이 앞다투어서 경고를 하고 있으며 아사마산은 작년 9월 12일에도 화산성 지진이 82회 관측이 되었습니다. 또한 화산학자들에 의하면 또한 비정상적인 산체 팽창도 밝혀졌습니다. 분화구 바로 아랫부분까지 거대한 마그마가 축적되면서 산의 전체 모양이 비정상적으로 팽창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마현과 나가노현 경계에 있는 아사마산에서 산체의 얕은 곳을 진원으로 하는 화산성 지진의 증가와 더불어서 후쿠시마의 반다이산과 아즈마산에서도 화산성 지진이 증가하고 있다는 화산 전문가들의 경고가 있는 매우 안 좋은 시그널들이 안타깝게도 하필 후쿠시마형과 나가노형 근처에서 들려오는 상황입니다. 최근 규슈 가구시마현의 스와노세지마의 화산성 지진과 화산폭발도 발생을 하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공식적으로 밝혀지는 화산폭발 위험이 규슈 나가노와 군마현 후쿠시마 현의 화산폭발 증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2021년 2월과 2022년 3월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클래스가 넘는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3년 차인 올해 3월에서 4월 사이에도 규모 7 이상의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지진과 화산폭발은 지역과 시간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사주팔자를 풀이를 할 때에도 가령 올해 개미년에 결혼운이 있다고 하여도. 실제 결혼은 2024년 갑진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만큼 시간 차이가 조금 벌어진 상황에서 발생하는 오차는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재작년 2월 작년 3월 올해는 3월에서 4월 사이에 강진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차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한다면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했었던 1차 동일본 대지진의 시기와 비슷할 확률이 높습니다. 2차 동일본 대지진이 올해 개미년 2023년에 발생한다면 12년 전인 3월 11일과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올 11월이나 12월에 발생하는 것보다는 올봄에 제2차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고 지금이 바로 그 시기 일 수 있습니다. 과연 제2차 동일본 대지진은 발생할 것인가 우선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발생 직전 연도인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발생 당일까지의 규모 7 이상의 강진들을 살펴보면 부리구리 남미 칠레 에서 규모 8.8 7.4 7.0 72 남미 아르헨티나 에서 규모 7.0 중미 에콰도르에서 규모 7.1 중미 멕시코에서 규모 7.2 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남태평양은 솔로 문제도 규모 7.1 바누아트 규모 7.2 7.3 파푸아뉴기니 규모 7.3 7.0 인도네시아 7.8 7.2 7.0 뉴질랜드 규모 7.0 필리핀 에서 규모 7.3 7.5 7.6의 강진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2년이 지난 3월 26일 일요일 현재 일본 주변 지역의 지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마치 쌍둥이처럼 똑같은 패턴의 지진들이 같은 지역과 비슷한 시기에 일본 주변에서 발생 중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26일 월요일 현재까지의 일본 주변 지역의 규모 7 이상의 지진들을 살펴보면 남태평양 로얄티 제도 파푸아뉴기니 바누아트 솔로몬 제도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중미 멕시코입니다. 이것은 규모 7 이상의 강진들의 경우이고 지난 1년간 발생한 규모 6 이상의 일본 주변 지역의 강진들 중에는 칠레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있습니다.